석현아! 네? 오늘은 뭐하는 날입니까? 과제는 받았어요. 과제.. 어휴.. 이거 무슨..무슨..뭔가 이거? 나 뭐 밖에서 세워. 어! 아빠! 입에서 거품 보내고 있어. 거품 뭐라고? 못할 수야지. 숨 못 쉬자. 예? 얘는 바닥까지 세. 바닥 물을. 그러니까.. 그럼 막.. 밖에서 숨 못 쉬죠. 아 지금 쉬지. 근데 이제 오래 못 살 거야. 왜요? 이제 이거 먹을 거 아이가? 시현이. 시현이는 이거 먹고 아빠가.. 왜..왜..왜 오래 못 살아나요? 응. 바닥에..바닥에.. 엄마가 그러다. 아니 그럼 물에 소금 먹어. 석현이가 가지고 놀고 시현이가 먹고. 아 불쌍.. 아빠! 아빠! 여기도 집게있다! 어디야? 아 여기 입이야. 아 여기 아래. 아래? 어 여기 집게이지. 여기 밑에. 아 이거 회먹으면 맛있는데. 뭐? 회로 먹으면 맛있는데. 아빠 너무 불쌍한데. 아빠 회먹은 지 오래됐는데. 진짜 사회 있는데? 아니 그거! 아빠 찍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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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게. 찍게? 안돼! 아니 고무, 고무, 고무. 고무. 고무, 고무. 고무, 고무. 고무, 고무. 안 돼. 고무. 고무. 이거 하는 거 한 번 보여줄게. 요거 요거 이쁘서요. 아니 그럼 찔려. 아 여다던데.. 불구드리면. 괜찮다. 엄마가 하는데. 어? 그래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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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현빈 잘린대 이게 잘린대 이게 너무 잘린다 여기 너츠마래 이 큰일난데 우와 널 어떡해 엄마하고 요리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? 뭐? 어? 아빠 안 닿아 엄마가 안 닿아 저 그냥 치면 될거죠? 내 손질 할 거라서 요리 엄마 안 닿아 이것도 잘라 아 그 두 개 다 자르면 아빠 나중에 손질할 때 힘들잖아 얘 하면 집게지 하면은 잘린다. 어? 올라가! 올라가! 올라간다 올라간다. 불쌍해. 불쌍하냐? 너무 불쌍해. 먹을 때 맛있게 먹는디. 불쌍하면 드시지 마실거에요. 혜연씨가 저 국물에 나중에 대자식이 왔어요. 엄마! 대자식이 끝났는데?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 어디가셨어요? 불쌍하셔도 먹으러 갔지 뭐. 꼬리치지 않네 꼬리치지. 내가 꼬리 튈까? 아니. 응. 너무 불쌍하네. 꼬리 힘없어. 여기. 집에 다 가시거든. 물가시네. 아파? 아니 저 꼬리쪽에 가시 있거든. 응. 저 찔리면 억사 아프다. 하이? 영어를 못하네. 살 녹는다. 그렇게나가면.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단 내일 죽는다. 고통스럽게 죽지. 내일 하면은. 왜? 힘들다 해가지고. 바닷가도 아니고. 바닷가도 아니고. 바닷가 힘들다고 지금 손이 낸다. 아이가. 엄마 그거 다 알아요? 바닷가지 말아. 이거 폰도 깨트네. 그래. 그래. 기무쓰다. 엄마 폰 한번 해볼게. 엄마 죽지 마. 나랑 같이 못 먹어요 엄마? 네? 엄마. 그럼 언제 할게. 니가 어떻게 잠금거지 사람들? 뭐? 딱. 뭐 아래 넣고 딱 그랬지? 잡고 치운다 아이가. 밴드. 반대 손으로 뭔데이. 이렇게 놔. 옛날 아빠 그랬더니 이거 뽑기 있었는데 이거 뽑는거 기계로 기계로? 이 동 실제 어? 석현이 안먹는다 어이구 펴주네 허리 펴주네 뒤에 더 펴주라 이거 꼬리 이쁘다 그런데 꼬리 이쁘나? 응 뒤에 이쁘잖아 어? 이쪽 딱 펴주라 여기 이쪽도 어? 아빠 찔리잖아 응? 응 움직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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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말린거 어 다리가 왜? 얘는 어떻게 싸울까? 나 셀카용으로 한개 찍어야지 셀카용 지금 찍어라 그러면 들고 아 카메라 들고 왔나? 엄마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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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달래라 엄마 카메라 좀 돌려주세요 엄마보고 카메라 들고 왔나 애가 셀카용 찍어달라고 아빠꺼도 찍어야지 아니 엄마 잘찍네 엄마보고 와서 찍어달라 그래 잘 찍어줘요 셀카용 어떻게 찍어놓은거지 엄마한테 찍어야지 셀카가 아니고 사진 어제 영상에서 오늘 이 영상으로 돌아왔다 이거 뭡니까? 헤헤헤 허헤헤헤헤 affp 누나꺼다 어 얘는 내꺼야 뭐라고? 애는 내꺼야 걔는 학교가서 이제 응 누가 이랬노? 엄마 다리는 다리는 놈 엄마 너무 잔인하게 만드는거 아이가? 너 어떻게 했겠지?